아 아 아이온클클레드 블리트 뚝 빼기 하러 가자 뚝 빼기 클로스 라인 일단 가격을 지워라 엘류 비건 대학살 옥션 나올 것 같은데 박사 나왔다 내 대학살 폴리지살 병박성 엘류 파워포션 인간 췄은 장 사룑상 크로스 요. 누르면 죽는 버튼 뭐고 피피야 한돌무작 잔혹성 난관화햄유갑 나 훌륭하군 나 훌륭하군 나 훌륭하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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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놈만 덜 때리지 그랬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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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펙터를 하면 카드가 3, 40장이 되는데 압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? 흠 압축을 왜 하죠? 흠 하지마센 디펙터를 하면 항상 카드가 거의 30장, 40장이 되어버리는데 압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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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3분 2분 2분 3분 2분 디펙터는 덱 두꺼우라고 만든 캐릭인데 이 불교 만자가 이 산이 모았다 지금 이건 바헴 타라쿠라 타라쿠 타라쿠 켜 턴좌 차런 모드에 오류나네 사람들 고쳐졌단 얘긴 못들어내 뭐? 이것만은 먹지 않으려 했는데 미안해요 용감 미안해요 용감 아베 자리 회사 실패 자 싱 나 슈퍼슬로우모드를 했다면 빡치고 충천조도 안했을텐데 주사장만 꿀빠네 치옥불 백융암방치 강화외함 야 채물이나 굽어라 빡치고 충천조도 안했을텐데 공기 students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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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르눈 윈다구요 으르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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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문철에 만약 슈퍼슬로우 모드로 올리면 받아주나요? 배속으로 보면 되서 상관없습니다라고 하실테니 0.5배속으로 편집해서 업로드해야 되겠네요 안하면 되지 왜 안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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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쓰레기 개미네 pp 에너지 앱만 다 깎아서도 써봤겠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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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은 그로가 보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힘성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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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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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